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건설사 임직원 9명이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넘게 80여 차례에 걸쳐 아파트 공사 감독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건설업체 관계자 9명을 입건했습니다. 특히 해당 하도급 업체 대표는 그동안 허위로 건설장비 임대 거래 자료를 만들거나 회계 자료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건설사 현장 소장 등에게 전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